아프리카의 한 작은 강, 그리고 그 강을 둘러싼 무성한 숲속에서 아가라는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는 다른 악어들과는 달리 눈에 띄는 큰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턱은 강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가의 온화함과 선량함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밤, 아가는 고요한 강물 위에 부유하는 한 잎을 발견했습니다. 그 잎은 일반적인 잎과는 다르게 반짝이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는 호기심에 그 잎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잎은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 능력을 아가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가는 그 잎의 제안에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잎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잎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가는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이 능력을 이용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는 과거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행복한 순간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았던 기억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과거의 그 시절이 너무나 행복해서 자신이 이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아가는 이 능력이 자신에게 큰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서 아가는 현재의 친구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는 이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가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자신이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가의 시간여행은 끝이 났고 아가는 깊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의 시간여행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아가처럼 깊은 잠을 청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길 바랍니다. 잘자요.